자즈 마스터는 풍부한 음색과 다양한 톤 가변성을 제공하여 팬더 악기 최초로 로즈우드 지판이 적용된 모델이었습니다. 재즈 마스터가 들려주는 유연한 사운드는 오늘날의 서프 뮤직에서부터 펑크로, 인디록에까지 다양한 장르를 발전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계속해서 진화해온 팬더의 재즈 마스터 두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기 더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재즈 마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2 재즈 마스터 원촉시의 연주를 통해 팬더 재즈 마스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촉시의 연주를 통해 팬더 상외드리칸 프로페셔널2 재즈 마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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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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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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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자가 좀 재즈 마스터 느낌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굉장히 현대적 이기타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오리지널과 비교하면 다들 시작이 안 되는건데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힘 있는 친구는 프로페셔널 아닙니다. 힘이 좀 약하지만 좀 더 따뜻한 친구 울트라다. 이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레이감은 둘 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적으로 변했지만 재즈마스터는 재즈마스터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불편했던 기타였는데 불편함을 정말 많이 해소시키면서 재즈마스터 본연의 DNA는 잃지 않은 굉장히 진화된 재즈마스터 두 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하고 차이백에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